하하하하하 크라인업 들었을때만 웃고 이러지않았고 와 되게 신기하다 자자자 들어봐 네 내가 오늘 죽이는 컨셉을 잡아왔다 뭔데요?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할 랩이다 네 어젯밤에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친구가 나면 집에 웃고 누나만 있어 누나 내게 기다리라 말을 해놓고 갑자기 독다하며 샤워를 했어 아 우리는 진지했어요 어떠냐 죽이지 가만있어봐 상민이하고 영옥이 둘중에 누가 할래 에이 랩은 상민이형이 이거죠 에이 랩은 아아 이런 소리가 나야되는데 제가 하면 앵앵거리서 안돼요 에이 나는 비주얼 담당이잖아 그래서 진지 짜는 랩은 안올려서 안돼 이 나이 먹고 내가 할까? 야야 시끄러 둘중에 알아서 정해 어차피 한놈은 이거하고 한놈은 닭발해야 하니까 에이? 내가 누구입니까? 영상은 둘러실래? illa